오늘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공연이 있어서 합취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합취일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어렵게 공연이 있을 때만 밤늦게 이렇게 합취하고 있습니다. 팬들 멤버들이요. 네판사람, 범아사람, 한국사람, 인도네시아사람 이렇게 내나라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불극 국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생김새를 가지고 자배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준원이가 강제수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쳐요! 미쳐요!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안 죽어요! 이리 때리지마! 야 때리지마! 때리지마요 때리지마! 이리 때리지마! なぜ? 점점 부urilar라고 생각했지 비닐봉지에 사서 품에 넣고서 사서 품에 뵙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땅과 자유를 사랑한다 네팔에서 잘 살아 한국을 잊어버려 전부 하나도 없어 이렇게 18년 동안 뭐 기여했다고 아직도 뭐 살아가고 있냐 형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나라를 어리석해서 지워버려 꿈에도 불지 말고 아름다운 이 꽃들이 찌들어만 가고 아물지 않는 우리 가슴을 도망들게 미안해 형 우리 아부가 못해도 미안해 18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터전 그립죠 가고 싶고 내가 걸었던 길들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어두운 게 하나씩 만져보고 싶고 그 냄새 맡아보고 싶죠 날아가는 날아가는 아멘